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6시에 문 닫는데 옆에 지금 방시러서 빨간 거 보다가 있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방금 넣어! 이렇게 향이 났다 내가 먹고 싶었던 케이크야 나 먹고 싶었던 케이크야 통악해 너하고 꾸덕한 이 서버? 녹아 다음에 한번 레드벨벳 케이크 먹어볼게 맛있어 보여 왜 된장 왜 이렇게 커? 오늘 닭스 봐야 되는데 오늘 배송이었다네 아 난 내일모레 배송 저녁에 보글라 이거 받아서 뭐라고? 아니 근데 나 확인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미 기출받은 건 다시 인하를 못하는 거지 아니? 이거는 나온 거라서 갖다가 주면 다시 해서 어 진짜? 어 필름 통 안에 들은 거만 안 되는 거지 아 이거는 햇빛을 보면 안 돼 우와 여기 봐봐 너네 있어 헐 빼볼게 빼볼게 빨라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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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 안 빨라줄게 네? 너 나의 성인을 무시하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의 성인은 알겠는데 난 디지털이 좋아서 너무해 나 밤이 다 좋았는데 하하하하 그냥 처음부터 이겼어 난 저렇게 못해 나도 아는 거 어? 나 하루는 안 그러면 다음날은 약간 누워있어야 되는 타입이라서 아니 넌 약간 다른 타입이구나 나는 인터넷 세상 속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타입이라서 빵이 하면 좀 맛있다 빨라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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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역시 응 야 왜냐면 이제 다 쉬는 거 아니야? 보통 쉬는 날이 마감일이야 너도 우리의 삶이구나 나도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겠다 나도 남자 쉴 때 같이 쉬고 싶다 여기가 제일 싫트네 하하하하 왜 하하하하 왜 이래 하하하하 너 몰라? 너 13년 만에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 알려주지 나는 하하하하 새와 새가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싫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그래도 부엉니를 못해 어? 부엉니가 싫어 난 그래도 나는 듣지도 못했어 심지어 난 이게 너무 싫어 난 그냥 이 쇠랑 수테니스랑 수테니스 같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약간 이렇게 소름이 사싹 이렇게 약간 나는 개 웃긴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 거지 나 이런 반응 처음 봤어 나의 유일한 약점 유일? 유일이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아까도 나 이거 엄청 조심스럽게 하하하하 응 난 먹을래 맛있게 드세요 와 샘이 맨날 맨날 주시에 퇴근했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악마다 하하하하 진짜 악마였다 하하하하 이거 잘라봐? 하하하하 난 12과 Care 계란입니다 카스타드 아 피가 전다 나 오늘 처음 먹는 거예요 커피 좀 진하다 좋아? 응 개좋아 아니야 상관이 있을 것 같아 왜지? 이렇게 남들이 나무라서 열심히 한다고 이거를 슬퍼하고 먹읍시다 이 밑에 받침이 있어요 언니 찍었어요? 가져가세요 찍은 거야? 네 아니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손이 안 나가 아 너무 무서워 아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겠다 그니까 오늘 자몽에이드 했어요? 어 나 배경래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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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려고 하는데 언니가 따먹길래 아니 왜 이러다 왜 이러다 아니 어떻게 찍어야 돼? 괜히 긴장돼가지고 아 부담스럽네 좀 아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거야? 아 폭신이 아니었어? 응 이거 한입에 넣어서 왕 먹어야 맛있어 저렇게 찜찜이 좀 먹는 거 보다 한입에 넣겠네 뭐 큰데? 응 응 다 주네 나 이거 안에 필링 그 누가 팔레까두처럼 찜닉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너무 넓네요 여기 여기 우와 여기 광장 빗던다 우와 여기 광장 빗던다 우와 여기 광장 빗던다 우와 여기 광장 빗던다 왜? 꼬리에 방울이 있어서? 하.. 버터핑거 가고싶다 근데 밥 먹고싶어 거기 가볼래? 소... 소팜인가? 그 거기 뒤에 있는 거? 카페 거리에 있는 거 어 아니면 강남 랭겹 우리 저번에 갈까 했다가 안 가는데 거기 가볼까 왜 여기 막 생각을 안 했지? 와 우와 내가 오자고 안 했으니까 나한테 뭐 보기는 쩔어 나도 나 .. ㅋㅋㅋㅋ 나도 시작한 거야? 방금 시작했어, 막 시작했어 소리 트위스트 대박이다 너 어, 그렇지 딸이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은 이러고 있는 거야?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, 유서야? 이게 무슨... 여기는... 이게... 하하... 이게... 아, 진짜... 이 발은 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? 이거 발레 아니? 응? 한마디 해. 잠이나 자라. 자. 크흐흐흐흐흐흐흐흐...